안녕하세요 모빌란트의 닥터로드입니다. 모빌리티용 배터리 팩을 제작을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배터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멀티 테스터기를 사용한 전압 검사만으로는 배터리 용량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모양의 조금 저렴한 배터리로 배터리 팩을 제작을 했었는데 전기 자전거 완성 후 주행 테스트는 결과 동일한 용량의 배터리 팩과 비교했을 때 주행거리가 절반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판매자가 가짜 배터리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환불받기 위해서 리튬 배터리 용량 테스트가 가능한 충전기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전기 이름은 리토카라 LII600입니다. 삼성 352 배터리는 3500mAh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 이 가짜 배터리들은 용량이 2200mAh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8650 사이즈의 리토카라 3500의 경우 3350에서 3400mAh 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21700 사이즈의 리토카라 5000mAh는 4900에서 5000mAh가 조금 넘어서 측정이 되었습니다. 두 배터리 모두 전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에 사용하기 적합한 용량과 방전류를 가진 배터리입니다. 제품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이바이크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같은 제조일자나 상자에 있던 제품으로 보내달라고 메모를 남기세요. 그래야 전기 모빌리티 제작에 중요한 균일한 품질의 배터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빌란티의 닥터로드였습니다.